너 오늘 오빠가 딱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. 아 그래? 오빠.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예쁘다는 소리 자주 해? 너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. 아 마스크 써서 그런 거야? 너 아까 전에 딱 걸어오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. 그래? 너 오늘 마스크 좀 큰 거 썼지? 어. 와 오늘 진짜 유난히 예뻐 보이더라고. 아 그래? 마스크도 사이즈가 있구나. 어 그치. 대짜 써 대짜. 아 눈까지 다 가려버릴까?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미녀들이 많더라고. 다 예뻐. 오빠는 여자친구한테 참 말을 예쁘게 해. 그래? 고마워. 진짜 오빠 요즘 비대칭이 좀 심해진 거 같거든? 여기를 한 대 팍 쳐가지고 비대칭을 교정을 시켜줄게 내가. 주택이 마사지? 어 주택이 마사지. 주먹으로 나가. 내가 왕주먹 불주먹이잖아. 아 진짜? 어. 전화 온 거 아니야? 여보세요? 어. 뭔지 아는데? 알겠어요. 어떡하냐. 왜 왜? 무슨 전화야? 아니. 응. 할아버지 수술하신대. 아 진짜? 어. 어떡해.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? 84살. 아이구. 아이구. 괜찮아. 예림아 수술 잘 되겠지. 할아버지 무슨 수술 하시는데? 음경확대 수술. 음경확대 수술. 음경확대 수술. 어? 음경확대 수술. 할아버지가? 어.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? 84살. 근데 뭐라 하신다고? 음경확대 수술.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니고? 어. 오히려 건강하신 거네? 그치. 갑자기 그 수술을 왜 하신 거야? 그 수술이 꼭 필요하시대. 할아버지가? 아니 할머니가. 어? 할머니가. 할아버지의 의지가 아니고? 어. 할머니가 한 60몇 년 참으시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걸? 어떡해. 뭐야 너. 울어? 예림아. 그거 울 일 아니야. 너 지금 할아버지가 음경확대 수술을 하셔서 우는 거야? 울 일이 아니라고. 예림아. 좋아지실 거야. 어? 할아버지가 더 강해져서 돌아오신다니까? 오빠. 내가 왜 우는지 알아? 왜 우는데? 오빠도 좀 했으면 좋겠어서. 어? 오빠도 좀 하라고. 왜 안 하는 건데. 뭐라고? 1 플러스로 1으로 하면은 할인해준대. 내가 원장님한테 다 말해놨어. 나 그래? 어. 난 할머니 마음이 이해가 간다니까? 상담받으러 가자. 약속해. 가자 빨리 가자. 병원을 일단 가보자고. 예림아 마스크 써. 마스크 예뻐해. 아 그래? 되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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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